제가 지금 두 가지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Change, Press, Left, Right 대부분 보시면 Quick, Quick 여성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성이 N타임의 여성을 손을 들어주거든요 보통 Drive는 남성의 오른쪽에 약간 스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성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주고 돌려주고 나면 다시 왼쪽으로 바뀌어요 여성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성도 보통은 오른쪽인데 이번에는 손을 들어주는 게 여성은 왼쪽으로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포드로 가시는 게 아니라 여성도 손 들어주는 왼쪽에서 약간 사이드 쪽으로 옆으로 가셔서 남성의 회전을 하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여성은 스웨이 체인지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둘 때 푸싱해서 나가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대부분 보면 너무 힘들게 돌아요 앞으로 가셔서 원, 어, 투 하고 바로 직각으로 가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춤이 꺾여요 그것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시면 여성이 사이드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내 몸에 도는 이 포물선이 있거든요 돌아서 턴을 하고 나면 약간 사선을 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면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직각으로 못 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직각은 꺾이는 춤이라고 그러면 항상 약간 사선 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도는 반경의 맥시멈이에요 그러면 뒤로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웨이 체인지가 분명한 건 많이 많이 달라요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남성분들이 체인지 프레스 아, 체인지 오브 앤 비하인드 백 손 뒤로 바꾸는 거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거꾸로 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남성분들이 보통 원, 투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바를 록 스텝들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쓰리 스텝 하셨을 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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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이렇게들 많이 하셔요 이거 잘못됐어요 많이 많이 잘못됐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트리플 스텝으로 제가 시연을 하게 되면 보세요 퀵, 퀵 남성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때 선생님이 지금 사이드죠 샷세 동작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원, 투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샷세 다시 체인 왼쪽으로 퀵, 퀵 이것이 남자의 턴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다 남성분들이 원, 투 거꾸로 이렇게 여자를 외면하고 가요 그러면 여성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성을 못 보죠 그러면 제가 절대 여성을 돌릴 때는 남성이 여성을 주시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잠깐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의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대부분 보시면 보통 남성분들이 이렇게 계시면 퀵, 퀵 이렇게들 많이 가신다는 얘기죠 그쵸? 공감하실 거예요 제 얘기 이것이 아니고 퀵, 여성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여성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럼 여성은 저만 보기 때문에 제 위치적으로 제 바깥쪽으로만 여성을 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시면 벌써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죠? 부딪히죠 여성은 내 앞으로 오고 있고 나는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분명히 부딪혀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을 안 봐요 하지만 지금처럼 반대로 제가 오른쪽으로 돌 거예요 여성을 볼 거예요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보면 여성도 저를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제가 돌려줄 때 그때 여성이 움직이죠 그래서 Change of Hand Behind Back이에요 제가 손을 잡아서 뒤로 돌릴 때 여성이 회전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여성이 알아서 간다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춤이 Connection이 없다는 거죠 항상 여성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자 손에 의해서 여성은 Moving이 돼요 그래서 꼭 남자는 오른쪽으로 여성을 한 번씩 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도시는 거죠 보세요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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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 이해 되셨나요?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보시면 이런 기본 레슨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거를 제가 많이 전해드려요 그런데 이미 해오신 나쁜 습관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하세요 본인들이 하시던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틀린 부분은 분명한 것은 고쳐서는 안 되겠죠 그 책자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지키라는 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남성이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왼쪽으로 가셔야지 지금처럼 왼쪽으로 가서 발을 꼰다든가 또는 여성하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춤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Change of Place Left to Right Sway Change 하시는 거 두 번째는 Change of Hand Behind Back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을 뒤로 돌리는 스텝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바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Basic 중에 가장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하고 너무 반대라서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체크를 좀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감사합니다